한국 불교 조교 중의 소위 경전인 금강경 금강 반야 바람의 경은 기본적으로 공사상을 담고 있는데요 금강경은 반야 경류 중에서 초기에 속하는 경전이기 때문에 초기 불교의 사상이 대순불교의 사선으로 넘어오는 과정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 불교가 중국 불교이다 보니까 당연히 대순불교는 중국 불교라고 많이 생각하는 경향이 있어요 그런데 대순불교는 기본적으로 인도 불교에서 나온 거기 때문에 인도의 대순불교라고 시각에서 보는 것이 더 정확한 해석으로 인도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한국 불교에서 유통되는 금강경은 구마라줌역 금강경입니다 불교는 항상 보고 듣는 경험을 기반으로 하여 철학하도록 우리를 이끌어왔다 그래서 경험을 관찰하는 과정에서 나온 사물인 불교 용어들이 어떤 경험을 지시하는지 우리의 경험을 따라가며 다시 추적할 필요가 있습니다 불교만 그런 건 아니겠죠 철학 공부하다 보면 철학 용어에 매여서 사실은 철학자들은 기본적으로 경험을 두고 사색을 하는데 그 경험의 사물이 언어도 들고 언어의 감옥에 갇히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항상 경험으로 돌아와야 되겠죠 불교는 고타마시타르타 푸따의 불교 때부터 이 보고 듣는 경험을 떠난 적이 없습니다 우리가 보통 금강예의라고 보는 경전의 온전한 이름은 금강반야바라밀경이다 이름에 반야바라밀이 들어있는데 이는 반야의 완전한 성춘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반야바라밀은 반야마 동이란 말이 아닙니다 이 두 영어를 분명히 구분해서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반야는 범어, 뿌라제나의 음역어입니다 의역어는 해입니다 아비달마 구사론, 유식삼성석, 성유식론에서는 반야를 다음과 같이 정의합니다 해란 법에 대해서 간택하는 것이다 해란 반야이다 그것도 또한 관찰할 대상에 대해서 간택하는 것이다 무엇을 해라 하는가 관찰할 대상에 대해서 간택하는 것을 본성으로 하고 의심을 끊는 것을 기능으로 한다 세 논서 모두 반야를 간택, 아프라비자야로 정의하고 있습니다 간택은 가려범으로 번역될 수 있습니다 봄이란 말을 넣은 것은 해외 기능이 대상을 명속하고 판명하게 관찰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모든 법, 유루의 법과 무리의 법으로 나눌 수 있듯이 반야도 번뇌가 있는 유루의 반여와 번뇌가 없는 무리의 반여로 나눌 수 있습니다 유리의 반여의 한여는 문의 사회의 3의이고 무리의 반여의 예는 바로 반야바람일다입니다 유리의 3의 중 문에는 문소송해를 줄인 말로 들어서 형성되는 지혜입니다 가령 이 금강령의 말씀을 들을 때 형성되는 지혜입니다 사회는 사소송해를 줄인 말로 가령 금강령을 듣고 나누어 스스로 생각할 때 형성되는 지혜입니다 수회는 수소송해를 줄인 말로 닦아서 형성되는 지혜입니다 여기서 따끔, 수, 수습, 바바나란 사마타와 육바사나 수행을 가리킵니다 사마타와 수행과 육바사나 수행은 깨달음의 성체라면 반드시 병행해야 하는 불교를 불교답게 하는 중요한 특징으로 이를 더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호수에 내 얼굴을 비춰보고 잘 때 바람이 불어 물결이 치면 내 얼굴의 모습을 분명하게 볼 수 없는데 반해 물결이 불지 않으면 물결이 잔잔해져 내 얼굴의 모습을 분명하게 볼 수 있습니다 바람이 불지 않아 물결이 가난자 고요한 상태가 사마타이고 이 고요한 상태의 물에 내 마음을 비춰보는 것이 육바사나입니다 우리가 흔히 들을 수 있는 정과 해를 같이 닦는다는 정의 상수란 말은 바로 이 점을 가리킵니다 정은 삼매로 음력되는 사마디의 의혁어입니다 사마디는 한 대상의 마음을 집중하는 거고요 사마타는 앞에서 말하는 대로 고요한 상태를 말을 하죠 바냐 바람일다는 대승부에서 보시 바람일다, 지게 바람일다 인욕바람일다, 정진바람일다, 선정바람일다와 함께 육바람일다를 이룹니다 바람일다는 바람일다의 음역어로 저쪽 언덕으로 바람일다 건너감이란 뜻입니다 완전하게 성취함이란 뜻입니다 금강 반야바람일경은 제명대로 반야바람일다를 이루어야 즉 반야를 완전하게 성취해야 진정한 행복에 도달할 수 있다는 메시지를 전해주는 경전입니다 반야바람일다는 금강에 의해서는 위험한 바람, 깨달음이란 뜻의 무상정등각이란 표현들은 나타납니다 금강에 의해서 무상정등각이 주정되는 것이 몇 군데 나옵니다 무상정등각은 일체의 상이 없고, 실도 없고, 호도 없으며 평등하에 높고 낮음이 없다 이렇게 되어 있죠 무상정등각의 이러한 성격들이 어떻게 표현되고 있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금강경을 논할 때 꼭 문제가 되는 상이란 용어들을 먼저 검토해 보겠습니다 이 상이란 용어는 초기불교의 오온, 색수상행식에서도 만나볼 수 있고 성의식론의 촉작의 수상사에서도 만나볼 수 있습니다 성의식론의 정의를 따르면 상이란 상을 파악하는 작용입니다 상이란 가령 이 붉은색을 볼 때 감각되는 붉은색이 무엇의 붉은색으로 통각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런 일을 생각해 볼 수 있다 지금 나는 전철을 타고 자리에 앉아 둘러감고 앉아 있습니다 전철이 철로 위를 달려는 소리가 들립니다 사람들이 지나가는 발자국 소리가 들립니다 이 장면을 소급해서 해체해 가며 관찰해 보면 대략 이렇습니다 소리들이 들린다 이 소리들은 내 마음을 자극하고 촉 감각적 직관이죠 내 마음은 이 소리들을 향한다 자기, 주의작용입니다 이 소리들이 무슨 소리일까 저절로 알아보려고 하고 전철이 달리는 소리구나 사람들이 지나가는 소리구나 하며 이미 들린 소리를 전철의 소리, 사람들의 소리로 치각합니다 상, 상이란 이처럼 이미 들린 감각들을 지각하며 통각합니다 넘어가서요 첫 번째, 약보살 유아상, 인상, 중생상, 수자상, 즉 이 보살 이와 같이 무량하고 무수하고 무병한 중생들을 멸도하더라도 실제로는 멸도를 얻은 중생이 없다 왜냐하면 수보리요 만약 보살에게 아상, 인상, 중생상, 수상했다면 보살이 아니기 때문이다 무량한 중상을 멸도하는 보살이 무량한 중생을 멸도하는 생각을 나는 무량한 중생을 멸도했다는 말로 표현했다고 해봅시다 이 말을 듣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이 사람이 자만의 차였다고 생각할 것입니다 이렇게 생각하고 이렇게 말하는 사람은 나, 중생, 멸도 등의 상에 매여있는 사람입니다 그러므로 보살에게 아상 등이 없다 할 때 아상 등은 아상 등에 대한 집착입니다 보살에게는 중생이 없다 할 때 중생은 중생상이고 중생상에 대한 집착입니다 이 집착은 아즙이자 법집입니다 아즙은 나의 동일성을 계속 누리고자 하는 집착이고 법집은 법의 동일성을 계속해서 누리고자 하는 집착입니다 어떤 사람을 내가 사랑을 할 때 저 사람은 내가 사랑하는 대로 그 모습으로 존재한다 존재한다? 그게 이제 법집이 되겠죠 그것과 동시에 애착이라고 애혹이 일어나게 되죠 그게 이제 아즙이 되겠습니다 2번 약견, 재상, 비상, 즉견, 여래 수보료 네 생각이 어떠하냐? 신상으로 여래를 볼 수 있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세존이시여 신상으로 세존을 볼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여래가 선하신 신상은 신상은 아니기 때문입니다 부정기께서 수보리게 말씀하셨다 모든 상은 모두 헌망하다 만약 상들과 비상을 본다면 여래를 본다 신상은 여래에게 나타난 삼시과 신체적 특징들입니다 가령 발가락과 손가락이 가늘고 긴다든가 정말 이상적인 신체의 모습들이죠 여래를 이 특징들로 규정한다면 여래를 다른 중생들과 구별할 수 있게 되지만 이러한 구별은 보살 등 다른 중생들을 전제로 하고 이를 배제하는 것에 평등성에 성립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여래를 보려면 여래가 이러한 상들로 규정돼야 하는 물 다시 말해 비상, 즉 상이 아님 호온 상이 없음으로 보유합니다 그럴 때 여러 신상들은 시설, 후라지니 앞뒤로 나타나고 여래는 이러한 신상들로 규정된 대로 존재하면서 또한 존재하지 않게 됩니다 이 대목에서 이 금강경의 정형구를 할 수 있는 문구의 싹이 최초로 등장한다 여기서 신상은 신상이 아니다를 신상은 신상이 아니다 그러므로 신상이다로 만들어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이렇게 상과 비상으로 여래를 보유한다는 것입니다 다음, 부릉취법, 부릉취비법 앞에 달락에서 상과 비상으로 보아야 여래를 본다고 했습니다 여기서는 이 상과 비상을 법으로 확대하여 법상을 취해서도 안 되고 비법상을 취해서도 안 된다고 말합니다 왜냐하면 이 중생들에게는 아상, 인상, 중생상, 수자형이 없으며 법상도 없고 또한 비법상도 없다 왜 그런가? 이 중생들이 만약 마음의 상을 취한다면 아인, 중생, 수자를 집착하게 된다 만약 법상을 취한다면 아인, 중생, 수자를 집착하게 된다 왜 그런가? 만약 비법상을 취한다면 아인, 중생, 수자를 집착하게 된다 그러므로 법을 취해서도 안 되고 비법을 취해서도 안 된다 이런 뜻으로 여래는 항상 그대의 비교들을 위해서 선한다 내가 선하는 법은 마치 때목과 같다는 것을 알아라 법을 버리고는 허물법, 비법이랴 법상이 있다고 할 때도 아상 등에 대한 집착이 있고 법상이 없다고 할 때도 아상 등에 대한 집착이 있습니다 내가 한 사람을 사랑하기 시작했다고 해봅시다 내가 좋아하는 모습대로 그 사람이 존재한다고 집착할 때 탐이 일어나고 내가 좋아하는 모습대로 그 사람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집착할 때는 진이 일어납니다 존재한다고 집착할 때도 존재하지 않는다고 집착할 때도 아상 등에 대한 집착이 기반해서 탐진 등의 번뇌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부릉취 법, 부릉취 비법 외치는 집입니다 따라서 법에 있음에 집착해서도 안 되고 법에 없음에 집착해서도 안 된다는 의미입니다 이 대목에서 법은 여래가 설하는 법으로 이해될 수도 있습니다 내가 설하는 법은 마치 때목과 같다는 것을 알아라 법을 버리고는 허물 비법이라 하며 여래가 설하는 법을 때목에 비하고 있습니다 열반에 도달하기 위해 하시는 말씀들은 저쪽 언덕에 도달하기 위해 건널 때 상하는 때목과 같아서 저쪽 언덕 꼭 열반에 도달했을 때는 버려한다 이 점은 다음 대략에서 더 깊이 살펴볼 수 있습니다 4번 부릉취 색생심, 부릉취 성향 미촉법 생심, 의무소주의 생기심 그러므로 수고리어 보사는 일체의 상을 떠나서 무상 정등하게 마음을 내야 한다 색에 머물지 않고 마음을 내야 하고 성향 미촉법에 머물지 않고 마음을 내야 한다 머무름 없이 마음을 내야 한다 머무름 없이 그 마음을 낸다는 것은 무상 정등하게 마음을 낸다는 것 청정한 마음을 낸다는 것입니다 머물지 않아야 한다는 것은 집착하지 않아야 한다는 것으로 이해되어야 합니다 즉 이 장미꽃을 보며 장미꽃이다 하는 판단을 내릴 때 이 장미꽃에 탐착하는 마음을 내지 말라는 뜻으로 받아들여야 합니다 따라서 머물지 않다는 앞에서 본 집착하지 않다 취하지 않다와 동일한 점을 알 수 있습니다 일상적 관심을 가지고 장미꽃을 볼 때 지난 나쁜 추억과 연결을 내려면 진이 일어나면서 장미꽃이다 하는 판단을 내릴 것이고 좋은 추억과 연결을 내려면 탐이 일어나면서 장미꽃이다 하는 판단을 내릴 것입니다 이러한 판단들이 색 등에 머무는 마음입니다 이것은 장미꽃이다 이것은 장미꽃이 아니다 이 장미꽃은 북다 이 장미꽃은 북자 등은 모두가 색에 머무는 것이다 이와 같은 색에 머물지 않으려면 이다 아니다 하는 양극단 양변을 벗어나야 한다 이렇게 해서 청정한 마음 무상 정등한 마음을 얻게 되면 이 장미꽃은 눈에 나타난 대로의 장미꽃이며 또한 이것은 장미꽃이다 하고 판단되는 대로의 장미꽃이다 5번 여래 설 재심 개위 비심 심형 위심 여래가 설하는 심들은 모두 심이 아니기에 이를 심이라 한다는 제18 일체 동감분에 나오는 문장으로 A는 A가 아니다 그러면 A다는 정형구로 되어 있습니다 심은 심이 아니다 그러므로 심이다 머무름 없이 그 마음을 내야 한다는 것은 가령 색에 머물지 않고 그 마음을 내야 하고 색이 아닌 것은 머물지 않고 색에 대한 마음을 내야 한다는 것입니다 색에 대해서 이렇게 머물지 않고 마음을 내는 것을 정형구 A는 A가 아니다 그러므로 A다로 바꿔보면 색은 색이 아니다 그러므로 색이다가 됩니다 역으로 보면 색은 색이 아니다 그러므로 색이다는 색은 색이 아닌 것도 아니고 색이 아닌 것도 아니다가 됩니다 세계에 머물게 세계에 아니다라 하며 세계에 머무는 것을 막는 것이요 세계에 아닌 것에 머물게 세계에 아니다라 하며 세계에 아닌 것에 머무는 것을 막는 것입니다 아니다가 이른바 비정립적 부정으로 사용되었습니다 A는 A이다, A가 아니다 그러므로 A다라는 정형구는 금강경에서 27번이 나옵니다 B함적 부정은 다른 무언가를 긍정적으로 함축하지 않은 부정입니다 B함적 부정은 다음과 같은 특징 등을 지냅니다 첫째, 그 1차적 목적은 부정입니다 둘째, 긍정이 될 수도 있지만 그것은 오직 부정의 2차적일 뿐입니다 셋째, 부정, 가령 그들은 해를 보지 않는다 수리암나 파시안티는 그것을 잠정적으로 상징하고 있는 것 즉 그들은 해를 본다 수리암나 파시안티 것과 별개의 문장을 형성합니다 이 두 문장은 두 단계를 이어되어야만 합니다 넷째, 부정의 내상은 해를 보지 않는다 수리암나 파시안티 해를 보지 않음, 해를 보지 않은 얼굴들 아슈리암나 파시안티, 가니의 경우에서 해외의 경우처럼, 태양의 경우처럼 그 자신의 단계에서 명시를 한 겁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이 문구의 뒷부분 과거심도 얻을 수 없고, 현재심도 얻을 수 없고, 미래심도 얻을 수 없다 과거심도 불가하듯, 현재심도 불가하듯, 미래심도 불가하듯 지금까지 논한, 앞부분과 관련적으로 검토해보면 이렇습니다 힘이 과거, 현재, 미래로 나타나는 현상을 부정하는 것이 아니라는 점을 알 수 있습니다 이 문구는 과거, 현재심도 비례심도 얻을 수 없다고 하며 이 집착된 심들을 끊고 진실로 들어가게 하기 위한 것입니다 금강경에는 개성이 두 개 나오는데 법신비상군의 개성은 진실을 웅하비전문의 개성은 험한 분별, 아부타 파리깔바를 나타냅니다 여래는 진실이고 진여이며, 법성이고 법신입니다 금강경은 여래의 법신을 보도록 여태까지 우리를 인도해 왔습니다 보살에게는 아상 등이 없다 상들과 상이 아님을 본다면 여래를 본다 법을 취해서도 안 되고, 법이 아님을 취해서도 안 된다 등은 모두 우려를 진실로 인도해 왔습니다 험한 분별은 우리 마음이 나타나는 모든 것들, 일체의 위법들입니다 꿈, 환영 같은 여러 유의법, 은유관의 상의는 여실하게 하는 지혜, 여실지로 해소될 수 있습니다 즉, 여실지는 우리에게 환영 등과 같이 보이려거나 들리는 것은 진실에서 일어난 것을 보는 지혜입니다 금강경을 대변하는 주요 문구들을 부속한 결과 A는 A가 아니다, 그러므로 A다에서 그러므로 A다의 A 가령 바람일다는 열반에 이르는 땜목, 꼭 가설임이 드러납니다 무상 정등학이 마음을 내는 보살은 아상 등이 없다고 할 때 없다와 상들과 상이 아님을 본다면 여래를 본다고 할 때 아니다는 비정류적 부정이다 또 법을 취하는 것도 아니고 법이 아닌 것을 취하는 것도 아니다 할 때 아니다도 비정류적 부정이다 그런데 부정을 하여 다른 경험적인 임피리컬한 무언가를 긍정하는 정류적 부정과 같은 경우는 아니지만 이 부정도 무언가를 긍정합니다 경험적인 무언가에 앞서 존재하며 이를 가능하게 하는 초훈론적 트랜센센턴 이념들과 그 관계들을 순수하게 긍정하는 것입니다 보살제 진실의 품과 변증변론에서 인용한 대목에서 보았듯이 상을 부정하여 남는 것 아와시스다라는 바로 이러한 초훈론적 영역을 두고 하는 말입니다 또한 이 초훈론적 영역은 용수의 중련에 의거할 때 연기 브라디디아 사무빠다의 영역이기도 합니다 저는 연기가 기본적으로 초훈론적 영역에 기대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화암의 법계연기가 이 점에서 더 잘 어울리는 게 아닌가 하고 생각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